안녕하세요 보다아버리입니다. 지금부터 8월 8일 목요일 게임중개소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녹화시간 오전 6시 22분 오늘도 아침부터 여러분에게 새로운 게임 소식을 전달해 드리겠는데요. 저에게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문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다면 고달반88골뱅이지밀이천컴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거나 저희 트위터 계정인 고다이 비짐으로 트윗을 날려주시면 여러분의 의견에 귀를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첫번째 소식은 엑스트라 크레딧 파이러시 영상에 한국어 자막이 적용됐다는 것인데요. 지금 유튜브로 들어오셔서 또 영상 밑에 설명에 주소를 항상 추가하고 있는 만큼 클릭을 하셔서 CC, 캡션 기능에 한국어를 클릭하시면 한국어 자막이 적용되어가지고 엑스트라 크레딧 팀이 7분 30초간 파이러시, 불법 복제에 대해서 저보다 훨씬 잘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영상을 시청하실 수가 있고요. 엑스트라 크레딧이 어떤 것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약간 동안, 잠깐 동안 한번 시청을 해보죠. 혹시라도 자막에 오역이 있거나 잘못된 오역이 있다고 하시면 저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그러한 오역 고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고요. 두번째 소식으로 넘어가서 ID 소프트웨어 또는 ID 소프트웨어의 공동 창립자 존 카맥이 오큘리스트 VR, 오큘리스트 리프트의 개발사죠. 오큘리스트 VR의 CTO로 들어갔다라는 소식입니다. CTO가 뭔지 몰라가지고 확인을 해보니 Chief Technology Officer, 최고 기술 경영자라고 하는데요. 최고 기술 경영자로서 들어갔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큘리스트 리프트가 개발되는데 있어서 게임 개발을 오랫동안 한 존 카맥의 손길이 들어감으로써 그쪽 측면에서 발전된 것을 기대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 시각은 우려의 눈길로서 ID 소프트웨어, ID 소프트웨어의 존 카맥이 빠져나간다 라는 식으로 봐서 게임 개발, 그쪽에서 개발되는 게임의 어떤 그러한 특색이 사라지지 않을까 라는 우려의 눈길이 가능하죠. 눈길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러한 것 때문에 지금 이 기사에 나오지 않지만은 다른 기사들, 이걸 다루고 있는 다른 기사들의 업데이트가 돼 있는 내용으로 존 카맥은 여전히 ID 소프트웨어, ID 소프트웨어의 일한다 라는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회사에 동시에 같이 일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 세번째 소식은 어제 말씀드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락페이퍼 샷건이 확인을 한 부분으로 레포드3, 소스엔진2를 이용해서 개발되고 있는 레포드3가 관광객들이 가서 개발자의 모니터에 있는 것을 찍어서 올라와서 소문으로써 개발되고 있다는 얘기, 기사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공식적으로 RPS를 통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조만간 공식적으로 어떤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레포드3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레포드3 시리즈가 그렇게까지 와닿지 않았기 때문에 플레이를 했지만 와닿지 않아서 크게 차기자기 관심을 빼앗고 있지는 않지만은 소스엔진2가 어떤 것일지 그쪽 부분으로는 상당히 호기심이 일고 있습니다. 기대해볼만 하고요. 그 다음 소식은 플래닛 사이트 2가 PC와 PS4 두 개가 캐릭터가 서로 왔다갔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얼마 전에 있었던 소니 온라인 인터테인먼트 라이브 이벤트 여기서 이제는 에버퀘스트 넥스트에 대해서 발표도 있었고 어쩌면 여기서 있었던 유로게이머의 개발사와의 얘기 회담을 통해서 나온 얘기로 PS4가 플래닛 사이트 2 PC 버전에 비해서 늦게 패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술적인 어떤 측면 때문인지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동시에 PC로 플레이하는 사람들과 PS4로 플레이하는 사람들이 동시에 같은 공간을 차지할 수는 없지만은 지금 엄연히 똑같은 게임을 통해서 똑같은 게임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PC로 플레이하고 있던 캐릭터를 그대로 PS4로 옮겨오고 PS4로 플레이하고 있던 캐릭터를 그대로 PC로 옮겨올 수 있는 기능을 지금 적용하려고 한다라는 기사입니다. PC만 플레이하고 있는 저로서는 할 저로서는 이제는 어떤 큰 의미가 없지만은 PS4를 또 PS4까지 구매를 하실 분들에게는 PC를 가지고 계시면서도 두 개 동시에 가지고 계실 분들에게는 어떤 흥미로운 얘기가 될 수 있겠죠. 왔다갔다 해서 플레이할 의미가 어디에 있을지 도저히 저로서는 짐작에 가지 않지만은 그 다음은 Dead Island의 세계 속에 Epidemic이라고 부제를 달고서 MOBA 게임이 출시가 되려고 한다. Deep Silver가 이제는 출판사죠. Deep Silver에서 Dead Island Epidemic이라고 해서 MOBA 게임을 출시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공식적인 게임 플레이 영상 스크린샷조차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안 나온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 보여드릴 수 없지만은 또 하나의 롤, 도타 그러한 게임이 나오고 있다. 네, 참 그 시리즈가 인기가 정말 많네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있었던 히든 패스 인터테인먼트에서 개발하고 있었던 Windborn이라는 게임이 개발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제가 그 당시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는 어떤 온라인 게임 아키에이지였는데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모르시죠? 지금 굉장히 오래전에, 며칠 전에 얘기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히든 패스 인터테인먼트 개발사에서 그 블랙 앤 화이트와 아, 뭐였지? 블랙 앤 화이트 같은 온라인 게임이 만들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막 창조해내고 세상을 창조하고 그 다음에 캐릭터 자신이 그... 팻 같은 게 있어가지고 블랙 앤 화이트에 나와 있는 크리처와 같이 키우는 그런 것들이 도입되어 있는 온라인 게임이 만들어지려고 하고 있는데 그 게임과 그 다음에 앞으로 나올 그... 예, 뭐지? 에버퀘스트 넥스트 이거는 이제 그 게임 또한 이제는 여러가지 막 그 성 같은 걸 만들 수 있고 탑 같은 걸 만들 수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창조를 한다 라는 게임에 있어서 최소한 우리나라에 어떤 온라인 게임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아키에이지가 막 집 같은 것도 만들 수가 있고 어,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뭔가 세상에 그 지속적으로 남아있는 어떤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의 의미에 있어서 가장 지금으로서는 가장 앞서가고 있는 온라인 게임으로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최소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제가 아키에이지 플레이하지 않아가지고 듣기로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지금 아키에이지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엑셀 게임즈에서 문명 온라인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이 페이지를 들어와서 확인한 게 아니라 어, 메시블리 라고 하는 이거 해외에 그러니까 조이스티크 라고 하는 그 기사에서 메시블리라는 또 다른 분야 이 소기사 신문, 신문사라고 할 수 없죠 기사를 다루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독점적으로 제이크 송이라고 해서 아마 송재경 대표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지금 엑셀 게임즈의 대표로 있는 분이 지금 그런 건 자세히 모르지만 어쨌거나 문명 온라인에 대해서 개발하는 것을 에 대해서 참 말이 오늘 잘 안 나오는데 문명 온라인에 대해서 지금 독점적으로 한번 얘기를 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가져가고 싶은 거는 문명 온라인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름을 그대로 그냥 따온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문명이 가지고 있는 그 특색을 유지하려고 한다 그래서 시대가 막 변화하고요 고전, 고대, 중세 이런 식으로 시대가 흘러 진행되고 게임 자체가 끝이 난다 게임 오버라는 게 있어서 이제는 아이템이나 레벨 이런 것들은 리셋이 되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자신이 들고 갈 게임이 재시작되어도 가지고 있을 아이템들이 있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과 함께 이제는 실제로 자신의 문명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플레이어들은 직업 일반적인 클래스로서의 직업이 아니라 커리어라고 해서 경력 그러한 직업을 가지게 된다 라고 해가지고 자신의 문명을 발전시키고 시대를 앞서가게 하려고 하고 MMORPG 게임인데 문명의 세계 속에서 단순히 문명 세계가 아니라 문명의 메카닉 그대로 이제 자신의 문명이 발전되고 기술 연구가 되고 그러한 RTS RTS가 아니지 실시간이나 턴제 시뮬레이션 게임의 느낌을 보증하려고 한다 라고 하는 이제는 그 기사라고 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한번 지금 공개된 트레일러 한번 보게 했고요 근데 예 게임 플레이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면은 음 최소한 이러한 그래픽을 지니고 있을 거다 라는 거라면은 어떨진 모르겠지만 지금 예 확인된 게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그 이상 뭐라 할 수가 없고 예 저는 이제 문명 온라인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걸 통해서 아 이런 게 있으려고 하는구나 확인되었고 그 다음에 아까 왜 제가 그렇게 길게 아키에이지 언급하면서 에버퀘스트 넥스트랑 그 다음에 윈드ボーン 이라는 게임들을 얘기했냐면은 앞으로 이제는 MMO에 굳히질 필요는 없겠지만 온라인 게임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가장 큰 단점이 항상 고정된 세계 속에서 그냥 자기만의 왔다 갔다 하는 듯한 상자 속에서 그냥 제한된 공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듯한 그게 항상 몰입을 몰입을 깨트리는 단점으로 적용이 되었었는데 이제 앞으로 나올 온라인 게임들이 이제는 확실히 다음 세대의 온라인 게임들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물론 최소한 지금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거에 그치그는 것이지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신이 게임을 하고 있는 세상을 절대적으로 지속적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는 그런 게임들이 나오려고 하고 있네요 지금 에버퀘스트 넥스트에 대해서 제가 더 알게 되었는데 지금 기사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복셀 엔진을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세상 자체가 이제는 마인크래프트처럼 하나하나의 블럭이 그 벽돌들이 다 이제 구성이 되는 듯한 그런 식으로 게임 엔진이 처음부터 그렇게 구성이 돼 있으니 세상 자체를 부술 수가 있고 막 제가 그때 에버퀘스트 에버퀘스트 넥스트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을 때 비해서 훨씬 더 자유가 있을 수 있다 자유가 있다라는 얘기죠 복셀 엔진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 다음 소식은 소식이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종합 내용인데요 유니티 엔진을 이용하여서 이용한 게임들 2013년에 나왔던 게임들 중에서 이제는 상을 주는 유니티 어워즈 2013 최종 후보자들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부분에서 골든 큐브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엔들리스 스페이스 켄터키 로드 제로 그 다음에 유니티 엔진이 워낙 인디 게임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엔진이다 보니까 대다수의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게임들이 아이패드 아이폰 스마트 안드로이드 이런 쪽에 집중되어 있는 감이 있지만 최소한 엔들리스 스페이스 같은 경우 많은 부분에 있어서 후보로 올라와 있고요 여러분이 소개해드렸던 엘리멘탈 4 엘리멘탈 에인데 중간에 4가 들어가 있는 플랫포머 게임 슈퍼미트보이와 약간 비슷하면서도 감성적인 플랫포머 게임으로서 소개해드렸던 것이 또 2D 시각적인 것에 있어서 우수하다라고 평가를 받으려고 하고 있고 Guns of Equals Online 또한 3D 시각적인 쪽에서 우수하다 대체로 여기 올라있는 게임들이 좀 휴대폰 그런 쪽에 집중되어 있어가지고 여러분에게 어떤 게임인지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유니티 엔진이 가지고 있는 게임 업계에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한번 볼 수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은 배틀필드 4와 관련해서 사람들이 플레이한 유튜브에 올라온 다양한 영상들 사람들이 플레이해서 올린 영상들 멀티플레이 영상들을 지금 모아 모인 모아 놓은 기사가 있습니다 배틀필드 4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계시거나 더 이제 궁금 더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직접 사람들이 유튜브 유튜버들이 플레이한 게임들을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엄청나게 많은 영상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특정하게 한 가지를 보여드리기에는 너무 많아서 한번 이 기사를 통해서 종합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은 이제는 특별히 기사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한번 언급을 하고 넘어가고 싶은 게 지속적으로 지금 외국의 기사들을 읽다 보니까 한국의 게임 등급위원회 게임 등급위원회를 통해서 뭔가 게임이 개발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는 게 참 특이하다 해서 언급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Enemy Within XCOM Enemy Within 이 이제는 게임을 등급위원회 한국의 게임을 등급위원회를 통해서 알게 개발되고 있다 나오려고 한다 라는 걸 확인이 되었고 하는 막 이런 식으로 기사가 써져 있는데 그 이전에도 계속해서 한국의 게임을 등급위원회 가 언급이 되었고 지금 실제로 이 기사를 통해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언급하고 싶은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스포일러가 가득한 스포일러가 가득한 한국의 게임을 등급위원회 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기사가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기사들이 외국에 발매될 게임 당연히 국내에도 발매되겠지만 어찌거나 새롭게 나올 차기자 게임들이 에 대해서 알아보는 데 있어서 한국의 게임을 등급위원회 가 자주 사용되고 있다 라는 것이 이제는 한번 언급을 할 만한 내용인 거라고 보고 언급했고요 그 다음은 이제는 기사라기보단 제가 그냥 한번 또 이제 언급만 하고 넘어가고 싶었던 흥미로 어떤 게임 쪽 그 내용이라서 게임 내용이라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뮤겐이라고 해서 어제 제가 우연치 않게 접하게 된 게임이 있는데 이게 엄청 오래되어서 제가 이제 새삼스럽게 여러분에게 언급하는 걸지도 모르고 국내에서도 무겐이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나름대로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저는 어제 이걸 처음 접해가지고 아 이런 게 있구나 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자유롭게 자신의 2D 그 격투 게임을 만들 수 있는 엔진이 있습니다 이게 이 엔진이 이제 뮤겐인데 이 엔진을 통해서 사람들이 지금 계속해서 다양한 캐릭터들을 종합시켜서 이제 격투를 시키는 어떤 상황이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이 스크린샷 하나를 통해서 여러분의 충분히 지금 제가 왜 이걸 언급하고 언급하고 싶었는지 아실 수 있는데 호머 심슨과 이제는 마리오에 나오는 그 바우저가 서로 싸우는 이러한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이거 이 엔진을 이용해서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 엔진을 이용해서 썰티뱃이라고 해서 지금 무료로 여러분 또한 지금 영상 밑에 항상 설명해 주소를 추가하고 있으니 들어가시면은 계정을 무료로 만드셔가지고 어 그 도박을 할 수 있는 가상의 돈을 가지고서 도박을 할 수 있는 어떤 나름대로 인기가 있는 이 뭐랄까 사이트가 있습니다 트위치를 통해서 지금 생방송이 이뤄지고 있는데 지속해서 이제는 반복적으로 이 무겐이라는 엔진을 이용해서 다양한 랜덤으로 캐릭터들이 올라오고 그럼 자신이 이제 처음 계정을 만들면 제 경험을 알려드리지만 400이라는 어 가상의 돈을 줍니다 30 bucks 라고 해서 400 돈을 주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가상의 돈을 얼마만큼 해가지고 어떤 캐릭터에 어 이제는 제가 어 예 돈을 걸 수가 있고요 이거 이거는 이제 실제 돈을 전혀 사용하는 것은 이제는 부정하고 있고요 실제 돈은 사용하지 말고 게임 자체는 그냥 즐기자는 의미에서 이제 트위치 생방송으로 이렇게 하고 이 캐릭터들이 실제 누군가 사람이 지금 조종하는 게 아니라 AI가 자동적으로 랜덤으로 캐릭터를 뽑고 랜덤 그 AI가 조종을 해가지고 싸우는 싸우가는 식으로 그래서 이제 말도 안 되는 조합의 캐릭터들이 싸우면서 거기서 이제 재미로 어 가상의 돈을 그 걸어가지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고 네 지금 이제 도박이 어떻게 이루어진 건지 사람들이 막 건 돈 막 나오고 있고 네 지금 무료로 즐길 수 있으니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이게 재미가 있을지 저도 지금 한번 아직 깊게 들어가 보지는 않았는데 시간 때우기에는 예 할 일 없겠다 할 때는 최고의 그 유흥거리가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은 또 아 참 예 한번 언급하고 싶었던 게임을 지금 발견하게 됐는데 비블너스라고 하는 비블너스라고 하는 그 개발사에서 배틀 타이프라고 하는 게임을 무료로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돈을 받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공식적으로 개발자들이 얘기하면서 이 게임에 대해서 이제 무료로 나눠주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플레이가 되는 게임입니다 이런 아기자기한 게임들이 항상 그 사람들이 아직 생각하지 못했던 약간 약간 소외받고 있는 게이머들의 욕구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전혀 아무도 다루고 있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다루는 듯 해서 한번 언급을 하고 싶었고요 재미가 있을지 없을지는 전혀 모르겠네요 무료로 나오고 있어서 같이 플레이할 사람이 있으면은 서로 이제는 어깨를 부딪혀 가면서 내가 키보드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타자 전투 게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 아직 게임 플레이 영상이 올라오진 않았지만 트레일러를 일단 보겠는데요 티저 트레일러 이 게임이 어떤 거냐 하면 월 오브 더 로즈 라고 해서 장미 전쟁 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 시버리 시버리랑 함께 거의 한 일주일 차인가 일주일 차이로 같이 동시에 발매된 게임이 있는데요 거의 시버리랑 동일하고 아 무슨 엔진 했더라 월 오브 더 로즈 가 갑자기 생각이 안나네 그 마운탄블레이드 예 마운탄블레이드 엔진을 훨씬 깔끔하게 발전시켜서 어 그러한 멀티플레이로 마운탄블레이드 게임 플레이를 즐길 수 있는 그 게임이 나왔었는데 그것에 이제는 어 뭐라 해야 될까요 그냥 파크라이 3에서 파크라이 3 블러드 드래곤이 가지고 있는 위치와 비슷하게 월 오브 더 바이킹은 이제는 월 오브 더 로즈가 서로 간에 가지고 있는 위치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독립적인 확장팩이라기보다는 완전 그 개념을 따로 이제는 분리시켜가지고 어 전투나 이런 부분은 동일하게 하지만은 시대적인 배경이 장미 전쟁이 아니라 영국에 있었던 장미 전쟁이 아니라 바이킹을 중심으로 한다 라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아직 게임 플레이 영상이 없기 때문에 어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커맨드 컨커와 관련해서 영상이 하나 또 올라왔었기 때문에 한번 빠르게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이런 식으로 개발자들이 막 얘기를 하는거고 게임 플레이 영상은 별로 없는데 제너럴스 2이기 때문에 1에서 어떤 장점들을 가져오고 단점들을 없애고 막 그런 식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댓글 창으로 들어가게 되면 대체로 폭발이 너무 작다 폭발이 너무 작기 때문에 이게 커맨드 컨커냐 하면서 제너럴스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지금 이걸 언급하면서 커맨드 컨커가 새롭게 베타를 베타를 지금 시작하고 있으니 베타에 참여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여기 들어갈 수가 있고 오늘동안 지금 받는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최소한 여기 말 문구상 오늘동안만 받는다 라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한번 신청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관심 있으시면 그 다음 벌써 한 한 달 된 것 같은데요 한 달 전쯤에 했었던 게임 중개소에서 프리싱트라고 하는 킥스타터를 통해서 시작하려고 하는 인디 인디라고 하긴 그렇고 어드벤처 경찰로서 어 플레이하는 어드벤처 게임을 게임이 만들어지고 있다 라는 걸 알려드렸고 저 또한 흥미를 가져볼 만한 매우 재밌을 것 같은 어드벤처 게임이다 라고 얘기했었는데 킥스타터가 상당히 부진하면서 지금 취소가 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개발 자체는 취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개발자들에게 어 이제는 기금으로 기부하는 식으로 돈을 보낼 수는 있지만은 킥스타터는 실패함으로써 취소가 되었고요 예 지금 거의 반 이상 지났는데 겨우 1억 하하하 겨우 1억이라니 예 1870명이 해가지고 1억밖에 안 모았다 목표치인 약 아 이게 50억이죠 진짜 킥스타터라는 게 대단하죠 우리나라의 클라우드 펀딩 최소한 게임 쪽에서는 클라우드 펀딩과는 비교조차 할 수가 없죠 예 1억이 모였는데 그게 너무 적어가지고 실패하고 하고 있으니 예 이러한 안타까운 소식으로 제가 모은 뉴스는 끝이 났고요 와 오늘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은데 GOG에서는 특별히 지금 투 월드 투 에픽 어디션이 60% 할인되고 있는데 아쉽게도 투 월드 시리즈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고 그렇게 우수한 게임으로 평가를 받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으니 뭐 3별이 5개 중에 3개 반 얻고 있으니 뭐 졸작이라고 할 수도 없긴 하겠는데 최소한 사람들 평가를 보면 워낙 액션 RPG 게임들이 넘쳐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름 괜찮은 게임들도 그렇게 좋은 평가를 못 받고 게이머스 게이트에서 또 오늘 다양한 할인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할인에 대해서 언급하는 이 게임 중개소가 너무 지저분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제가 요즘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딱 한두 개의 게임을 꼭 집어가지고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냥 스펙옵스터 라인 75% 할인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한번 관심 가져보시기 바라구요 근데 아직 스펙옵스터 라인 무료로 프리오더 하면 무료로 막 던져주고 있고 그 다음에 할인 또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니 아직까지 구매하실 분들은 다 구매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렛츠 플레이한 영상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게임인지 궁금하시면 한번 알아보시고 75% 할인 이 기회를 잡으시기 바라구요 생텀 또한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어떤 게임인지 아실테고 75%의 생텀 컬렉션 DLC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그것이 이제 4천원 4천원이라 할 수 없죠 5천원의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즈 오브 또한 이제 인디 험블 번들이었나 어떤 번들 에서 제가 구매를 해가지고 소개해드렸는데 굉장히 독특한 독창적인 그 뭐라 해야 되까 핑퐁 게임이라 할 수 없지만 이렇게 띵 하는 거 있잖아요 게임 장르를 제가 모르니 그 다음 레전드 오브 레전드 오브 그림락 또한 굉장히 우수한 게임인데 소개를 한번 해드려야 되겠다 하고서 아직 못 다뤄났네요 지금 더이상 소개는 힘들 것 같고 생텀 2 또한 50% 할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소개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페이트 오브 더 월드는 이게 굉장히 재밌는데 세계가 막 온난화나 이제 가난 그 빈부 이런 걸 통해서 멸망하고 있으니 안 좋은 상황 상태이니 당신이 세계 지도자가 돼가지고 막 고쳐봐라 라고 하는 그런 간단한 명제를 가지고서 시작하는 게임입니다 페이트 오브 더 월드가 근데 팁핑 포인트는 제가 알기로는 그냥 따로 있는 DLC 독자적인 게임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한번 관심 가져 보시기 바라구요 그 이상은 없습니다 예 이런 이정도로 하고 게이머스케이트 넘기고 스팀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지금 인쿠어 지스토라고 해서 인디 롤플레잉 게임이 올라왔는데 지금 10달러에 판매되고 있고 사람들이 이 게임에 대해서 평가를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내리고 있는 만큼 스토리 근데 중심이라서 영어가 안되면은 힘들 걸로 보이지만은 네 굉장히 우수한 게임이다 하니 한번 관심 가져 보시기 바라구요 한번 트레일러 볼까요 음 10년동안 개발되었군요 이제 고전 RPG 특한 것을 다시금 살려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으면서 2단 신문 인쿠어세스 어 발음이 안되고 있지만 2단 신문이죠 그 제목을 번역하면은 3개의 직업이 있는데 다 독자적인 스토리라인이 가지고 독자적인 스토리라인이 있고 고전 RPG에 대해서 아직 여전히 즐거운 마음을 플레이 하실 수가 있다면은 그리고 이제 영어가 영어를 통해 스토리를 즐길 수 있으면은 노치 한번 관심 가져 봐야 될 게임인 것 같고 오디오 셀프 75% 할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디오 게임으로써 오디오 게임이라고 하면은 실제로 그 게임이 자체로 가지고 있는 음악이 있을 수 있지만은 가령 MP3로 어떤 음악이 있다 하면은 그것을 음악 파일이 있으면은 게임이 그걸 불러와 가지고 그에 맞춘 어떤 레벨을 만들어내는 플랫포머라면은 플랫폼을 만들어내고 오디오 셀프는 플랫포머라고 하긴 뭐한데 트레일러를 통해서 또 확인 트레일러 없나 이럴 수가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이걸 플레이 했을 때 마우스로 이제는 이걸 이동시키면서 지금 그걸 보여주는 화면이 있나 여기는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자신이 선택한 음악에 따라서 이 길이 플레이어가 지나가는 길이 막 조절이 변경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빠르고 강한 음악이 지나갈 때는 막 예 그 아래 위에서 아래로 막 떨어지는 그래서 또 빠르게 빠르게 진행이 되고 느리게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서는 천천히 올라가고 있고 어떤 식으로 진행된다는 건지 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어제부로 해서 어 센슈로 4를 지금 프리오더를 결국 했습니다 어 지금 이제는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게임 그 평가 평론가들이 얘기하는 소리를 계속 듣다 보니까 어 이거 지금 보지 못했는데 워낙 많이 들어가지고 어 유혹에 결국 못 이기고 지금 빠져나왔는데 빠져들었는데 구매를 하시면은 센슈로 4 인코 아 제목이 뭐였더라 이게 굉장히 이상한 제목이었는데 어 인어그레이션 인어그레이션 이게 뭐였지 음 최소한 그 미국 대통령 대통령의 선발 선발이 됐다고 할 수 없죠 대통령 선발 대통령이 되고 나서 어 뭔가 이제 하는 뭐였지 하는 거였는데 갑자기 생각 안 나지만은 어쨌거나 이걸 통해서 센슈로 3의 자신의 캐릭터를 4로 그대로 이제 옮겨올 수도 있고 아니면 미리부터 어쩌거나 4의 캐릭터를 자신이 조작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상당히 흥미를 가지 막 그냥 갖고 놀 수가 있구요 음악을 껐기 때문에 센슈로 4의 기가 막힌 음악을 지금 들으실 수는 없는데 여러가지 그냥 장난을 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2주 정도 남았죠 센슈로 4가 나올 때까지 한번 여러분의 게임 소개에 그칠 수도 있지만은 웬만해선 렛츠플레이 형식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 드리고 싶은데 예 19등급 먹겠죠 당연히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다양한 소식들 모두 끝났구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uit 이 Rangers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Watch